인간들이 여러분들 이거 앞에 얼마나 여러분들 변덕스럽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거죠 이게 연연해하지 않고 여러분들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참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msnbc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대부분 정말 파렴치한 짓을 많이 했죠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 모양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은 이 모닝조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인 모양이죠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화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닝조 아침 뉴스 프로그램이네요 존 스카블러와 미카 브레진스키 여자분이 조 스카블러 여자분이 브레진스키는 폴란드 계통 같은데 조 스카블러 미국 말은 여러분들 그 남자가 조 스카블러인지 모닝조 아주 대표적인 아침 방송인 모양이네요 보시면 오늘 월지저널의 이름 하단에 msnbc의 모닝조의 이 두 사람의 호스터 엔카 모양이죠 그들이 다시 트럼프 후보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그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를 신나게 까다가 그 다음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퇴시에 전환을 해서 트럼프 당선인을 좀 우호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구나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한 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이 왔다 갔다 한 것 같네요 2016년에는 상당히 사이가 좋았다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 사이가 나빠졌다가 그 다음에 2024년도 여러분들 선거 이전에는 완전히 그냥 등을 돌리고 트럼프 후보로 그냥 박살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를 만난 다음에 다시 트럼프를 우호적으로 묘사하는 그러니까 참 내가 보니까 한심한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보시기 바람 사람이란 게 얼마나 웃기는지 모닝조의 공동진행자들이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지금 살고 있는 플로리다를 마르라고로 방문한 다음에 완전히 그 두 사람의 태세가 태도가 바뀌어 가지고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다 MSNBC의 모닝쇼의 헤드라인을 맡은 조 스카블러와 미카 브레진스키는 2016년 대선 출마 당시에 트럼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그를 자주 초대했다 그때는 관계가 좋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오래 가지 못했다 수년에 걸쳐 두 사람은 트럼프의 가장 격렬한 비판자 중 한 명이 되었다 트럼프가 현직에 있는 동안에 엄청나게 까대인 겁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스카블러는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내란에 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고 브로젠지스키는 그를 정호 인종차별 편견 피곤 노화 브랜드에 집착한 나르시스트라고 묘사했다 이렇게 해야 언론인들로 살아남는 줄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네요 그냥 다 편을 나누어 가지고 뭡니까 그냥 참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원래 인간들이 이런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선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에 또 다른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 스카블러와 브로젠스키가 트럼프 당선인을 7년 만에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 조와 저는 이제 도널 트럼프에 대해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와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들이 본래 이런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화제가 되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언론계에서도 굉장히 뒷담화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스카블러와 브로젠스키의 입장 변화는 msnbc 진행자 키스 올브만부터 전 팍스 뉴스 진행자 맥인 켈리 우익 전문가 스콘 제닝스 같은 보수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좌우로부터 심각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아니 당신들 하던 대로 계속 트럼프를 까지 왜 선거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줄 서기 시작하냐 이렇게 욕을 한 거죠 사람이 볼래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이제 직접 트럼프 당선인이 만나자고 한 게 아니고 msnbc의 두 사람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 만나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뭐죠 그냥 트럼프는 팍스 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스카블러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고 그런 만남이 열리면 좋은 일이라는데 내가 동의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두 사람을 만났다 트럼프는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훌륭하고 완벽한 캠페인 즉 역사책을 위한 캠페인을 운영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제 아우선 발언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보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고 그냥 이익의 친구지 않습니까 이익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냥 친구가 되고 이익이 끊어지게 되면 또 친구관계가 다 단절되고 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것도 다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신뢰성 있는 게 아니고 이익의 친구하고 여러분 함께 있어봐야 뭐가 이런데 외로움이 해소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도 이렇게 이런데 인간관계라는 것이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표리부동하는 겁니다 대선 과정에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이런데 트럼프 후보를 공격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익이 되면 전부 다 여러분들 편도 끊고 말도 끊고 전부 다 아부성 발언을 돌아서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 또 잘 사는 것 같아요 있는 그 사실도 다 뭉개가 없는 걸로 표명하고 벌쩍벌쩍 뛰고 별짓들 다 하지 않습니까 징글징글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세상에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오늘 미국 이야기지만 인간들이란 것이 이렇게 2016년에 착 달아붙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착 떨어졌다가 그 다음 또 2024년도에 2020년도 대선에 또 얼마나 깎겠습니까 2024년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뭡니까 트럼프를 여러분들 공격하고 욕하고 했겠습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또 착 여러분들 달아붙어 가지고 이게 다 여러분 보면 세상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이익의 친구입니다 이익의 친구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친구는 아주 드물고 이익의 친구만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익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도 좋은데 다 가고 나면 덧없는 거다는 이야기죠 흘러가는 강물처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이익의 목을 메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뭡니까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제가 볼 때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보이겠습니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고 다 인간관계는 다 50호 100번 겁니다 그냥 그런데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재원을 여러분들 그냥 다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여러분 미국 사례를 통해 가지고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람관계라는 것이 뭔가라는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일부러 사람관계를 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매사가 이제 절제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은 항상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에디터가 정말 참 정직한 이야기를 한 번 해 줘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좋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세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하나 드리고 그다음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제 성경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신 분도 계시고 요즘에 또 페이스북을 보니까 뭐 하나님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전문 분야 정도는 조금 알겠죠 그걸 벗어나면 뭘 많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증명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참 나이 들어가면 참 철딱선이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주회 아주 양서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킹덤 북서사 이런 작품은 또 여러분들 전번에 소개했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킹덤 북서사 작품이죠 요한계시록주회 성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쓴 미국의 서양 성교사들 특히 이제 미국 성교사들 한 분 정도가 캐나다 성교사 지금 세브란서 이대를 만드는데 기여했던 이름 없이 삐또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애리조나 답사기 이런 책들은 이제 쓰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이 모든 종류의 좌파적 사고의 중심에는 피해의식이 있는 겁니다 피해자의식 내가 피해자다 우리가 피해자다 그게 좌파이름들 정신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겁니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그런 겁니다 참 여러분들 그냥 질병입니다 정신질환 이런 정신세계가 한국당의 영향력을 지금도 많이 발휘하니까 너무나 참 안타까운 거죠 피해자의식 이게 이런 가장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선거 문제를 다룬 도둑놈들 시리즈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세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들 씩씩하게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부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